네 안녕하십니까 119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초전도체 관련해서 서남의 앞으로의 주가 행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전도체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기분 좋은 날일수록 다들 힘내시라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CCS, 서남 등등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수십개 영상 찍는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주식이다 무조건 3월 4일까지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이번에 논문 철회 사태에서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올렸고요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 남겨주셔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 논문 사태에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매수를 하셨겠죠 벌써 신성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수익을 올리고 계실 텐데 축하드립니다 자 돌아가서 초전도체 어제 또 신성 델타테크 상한가 같죠 악재 해소와 동시에 신성 델타테크가 직접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투자를 하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도 아주 좋은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대놓고 아주 대놓고 자신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큰 상승 계속 보여줬는데요 일단 초전도체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거 아주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단 초전도체를 떠나서 과학 과학 관련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증 자체가 좀 어렵다는 부분인데 이 허점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건 아주 사실 아주 지능적이고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A라는 과학자가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심이 크게 쏠리면서 관련 주식들이 크게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B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검증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B가 이거 초전도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주가가 다시 폭락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A 과학자가 아니다 맞다 내가 다시 3월에 검증을 하겠다 라고 말하면 다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과학 관련 주식에서는 무한하게 반복이 됩니다 재료가 완전히 소멸이 되기까지 제가 3월 4일 전에 계속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3월 4일 이후에 발표가 정말 좋게 나온다면 그때 이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3월 4일에 발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폭락을 또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초전도체 관련 검증이 계속 분명히 계속 들어갈 게 분명합니다 그럼 그 기대 심리를 받는 상황에서 계속 거래를 하시면 돼요 초전도체 관련 재료는 쉽게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기대 심리를 받고 있는지 전 세계에서 검증을 하고 모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절대로 절대로 3월 4일에 모든 게 끝나지는 않아요 단 그때 매도를 해주시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이나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선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검증 결과가 거기서 안 좋게 나오더라도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시 주장하고 검증 다시 시작할 거고 주가는 다시 오를 거예요 그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기 피해 소식 너무 많아서 딱 1분만 1분만 공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부 다 사기니까 절대로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돈 요구 안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방 운영 중인데요 현재 참가 인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인원수를 좀 제한하려고 합니다 현재 540분 입장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딱 600명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원 계속 줄일 생각이고요 물갈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입장하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활동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강타 안당합니다 기본적인 투자금액 10억을 벌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젝트고요 매일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10억으로 주식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입장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입장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10억 달성하신 분들은 센스 있게 감사 인사 하나 남겨주시고 방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전투체 관련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또 엄청난 소식이 있었죠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직접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뭘 좀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원래는 캐피탈 그룹 하나를 그냥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지 직접적으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연구소에 직접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서남에게도 엄청난 호재인 거죠 관련주가 아니라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만큼 또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초전도체가 진짜든 아니면 가짜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기대감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악재 해소까지 됐죠 바로 초록 논문 철회 사태인데요 제가 영상으로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논문 철회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소설 쓰나 거 들어보니까 무슨 APL의 논문이 등재가 됐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APS의 논문을 없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팩트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원래 수정기한 지나서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APS와 협의를 보고 논문을 철회한 후에 다시 수정을 한 뒤 다시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번 초전도체 관련 논문은 수정기한이 16일까지여서 꾸준한 내용을 추가하던 연구소 인원들이 수정기한이 지나서 잠깐 철회를 하고 내용을 추가한 후에 다시 재제출한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심각한 내용 아니에요 무슨 APL의 논문이 등재가 됐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까 그냥 수정을 위해서 수정을 위해서 잠깐 철회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현재 초전도체 자체를 좀 의식을 많이 하고 봐서 심각해 보이는 거지 현재 초록 철회인 상태 발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당장 사이트에 발표 예정인 연구가 2600개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400개 정도만 좀 빠르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벌써 40개 나왔습니다 수정을 위한 철회 작업은 아주 빈번하게 있는 일이에요 절대로 세력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당장 링크만 몇 개 가져왔는데 이거 좀 보여드리자면 APS 첫 번째 논문 요약 철회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초록 철회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초록 철회됨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도 이번엔 두 개나 초록 철회됨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이트 뒤져서 철회 내용 찾아온 것만 40개인 거예요 아직 사이트 20%도 안 찾아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로는 호들과 만두셔도 돼요 그리고 현재 이 APS 논문 사이트에 상원상압 초전도체에 관해서 이미 논문까지 등재 성공을 했죠 철회되었던 논문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절대 절대 악재가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랑 꾸준히 소통하시던 분들에게는 박앤세일 타임이었어요 다음 타이밍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최종 검진 전까지 가격 계속 상승할 겁니다 제가 몇 번이고 언급해드린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절대 수익 놓치지 마세요 왜 3월 4일까지 상승을 하냐 바로 이석배 교수 그리고 김연탁 교수가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 참여하고 초전도체 관련 검증 받겠다는 소식 있고요 김연탁 연구 교수가 검증 발표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기대감으로 큰 상승 진행 중인 주식입니다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3월 4일까지는 무조건 상승세 이어갈 거고요 신성이나 선암 말고도 제가 공유해드린 황산납 황산납 관련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더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은 좋을 거기 때문에 받아가셔서 매매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천차만별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선암 현재 투자 경고 종목이죠 수급이 전에 비해서는 조금 비교적 줄어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주가를 주무르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나 혹은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장중에 주가를 크게 폭락시키는 행위를 정말 자주 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초전도체 관련 꾸준히 호재가 나오고 있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매매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타점과 황산납 관련주 필요하시다면 제가 발견한 매집주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서남 혹은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서남관에서 실시간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매일 잡아드릴 거고 매집주 제가 이번에 두 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계속 말씀드린 황산납 초전도체 관련 황산납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대주반도체 같은 AI 온디바이스 관련 매집주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초전도체 황산납 관련 매집주입니다 이것도 저도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번 주부터 상승 제대로 시작했는데 일단 초전도체 초전도체 관련 주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초전도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은 신성 그리고 CCS 그리고 서남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죠 이러한 주식들은 국내에서 이석배 또는 김연탁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식인데요 이 황산납 관련주는 많이 다른 게 초전도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황산납이라는 물질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바로 황산납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 딱 하나 있는 회사이고요 요즘 중국과 미국에서도 초전도체를 구현했다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황산납 관련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꾸준히 반응을 해주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미 작년 초전도체 붐이 일어났을 때부터 계속 매집을 꾸준히 해왔고요 이번에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직도 세력이 매집한 물량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미 이 구간에서 물량들, 세력들이 장악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저점 대비 2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주식은 이제 막 2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보다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라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방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꾸준히 매집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방 입장하시고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 혹은 황산납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 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에 이어서 제가 곧 급등할 급등주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게 훨씬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고요 당장은 6월까지 급등 확정주가 준비되어 있고 일단은 2월까지만 자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2월 매집주랑 자료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가시고 자료를 제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일단은 2월까지만 좀 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차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뭐 급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제가 받아보는 증권사 자료집 준비되어 있고요 급등 확정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종목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상승폭도 제가 전부 다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매도 해야 할지 투자 전략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다 기록을 해둡니다 저도 매매일지가 좀 필요해서 수익률이랑 진행 중인 종목들 엑셀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100%로 그런 확률하는 그런 주식들은 아니고요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100% 항상 맨날 수익을 내진 않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짧은 손실들도 있는데 단지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하면서 손절은 짧게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곧 3월 3월 급등 확정주도 배포할 생각이니까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다고 문자 한 통만 여기로 남겨주시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은 매집 후에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요 절대로 운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간혹 욕심을 부리시다가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현대임스대였는데요 제가 분명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타점을 드렸는데 매도 안 하시다가 계속 끝까지 물려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문자가 진짜 엄청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아니라 돈 돈을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저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욕심을 덜고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조금 공평한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예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종목들 개인들은 못 받아본다는 게 꼭 받아가셔서 같은 수익률 내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외국인과 기관에게 끌려 다니지 마세요 현대 시장에는 정부의 불평등성이 진짜로 심하거든요 특정 종목을 매집하고 계획하고 거래량 폭발로 상승을 시킨 뒤 개인들은 고점에서 뉴스만 보고 물량을 받아 냅니다 수십 년째 반복 중인 방법이에요 이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마다 말합니다만 11월에 제주 반도체 제가 상승 전에 이미 계속 말해드렸어요 실제로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HLB도 HLB라는 종목도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타점 잡아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부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시기부터 재료 상승폭까지 모든 걸 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증권시장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집주 선별해둔 거 진짜 많고 상승 시기도 실시간 타점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75-75-5 문자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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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급등이라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보는 이런 자료들하고 무료 매집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타점은 어차피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공유되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루에 영상을 진짜 많이 찍을 수는 없어요 저도 뭐 트레이더라는 본업이 있고 자료집도 계속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 주의 깊게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종목 요청도 받고 있거든요 이 같은 번호 010-4094-8575로 그냥 종목명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하나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들 종합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꼭 평등한 시장에서 거래를 하시길 바래요 전문 뭐 증권사 트레이더들은 수수료 면제라든지 이것저것 혜택이 진짜 많은데 제가 그런 걸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이런 자료들이랑 매집주 같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주식의 119 차석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